안녕하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만델라 효과입니다. 보다시피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 심장의 위치는 오른쪽이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였는데 지금 심장은 정가운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도 이 위치가 왜 바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산다는 하나의 증거가 증거인 거겠죠. 마치 컴퓨터가 10년, 20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 안에 기관도 마치 위치가 조금씩 바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인체 내부 다른 것도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차피 그건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위치만. 옛날에 심장 선생님이 보면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심장 맥박을 찾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90년에 초반에 심장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2000년 초반인가? 2000년 초반인가? 아니 2000년 초반인 것 같아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